이번에는 2013년 유가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에는 유럽의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 우려 등의 이유로 유가가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과연 2013년 국제 원유시장은 어떠한 흐름을 이어갈지 박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2년 국제 석유시장은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 4분기에 급락한 이후 하반기에 들어서는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부진과 실물 수요의 둔화 때문입니다.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가 2013년 국제유가 전망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 결과, 2013년 국제유가가 올해 대비 소폭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급 완화와 같은 하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불안 지속, 유동성 증대 등으로 하락폭이 제한될 것이라 예상한 것입니다. 2013년 국제원유가 기업은 공급 초과로 하락 압력을 받겠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되고, 주요 국가의 경기 부양에 의한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인해 하락폭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수요 증가가 둔화되고, 비전통 원유 공급이 증가해 유가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 중동의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경기 부양책 실시로 인한 시중 유동성이 상품 시장으로 유입돼 유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3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연평균 배럴당 100에서 110달러로 올해보다 소폭 하향 안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불안으로 중동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하거나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유가가 급등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뉴스 박세정입니다.